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마 면적을 축소하고 눈썹 리프팅을 하는 이마 축소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는데요 그 전에 이마의 주름과 이마의 면적 그리고 눈썹의 위치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마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전두근이 수축을 하면 이마가 이렇게 구겨졌다가 전두근이 펴지면 이마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구겨지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눈썹부터 헤어라인까지의 거리가 좁아져 보이게 되고 전두근의 힘을 풀어서 보톡스를 맞거나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쫙 펴지면 주름을 펴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서 눈이 째깐해지고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을 크게 하는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교정술 앞팀, 뒷팀, 밑팀, 풀팀 이런 수술을 해서 눈을 이렇게 크게 해주면 치아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눈썹을 위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예인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이 눈썹이 멀리 있으면 쌍꺼풀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던 쌍꺼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눈썹이 눈에서 가까운데 눈은 아주 크다 쌍꺼풀이 아주 크게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한 연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동영상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점이 내가 거울로 보는 나의 얼굴하고 남이 저를 보는 모습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울을 보고 보는 얼굴은 내가 예쁜 표정을 막 지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눈썹도 이렇게 높게 해서 눈도 크게 보이게 하고 입걸이도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좋은 표정을 지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렇게 좋은 것들만 각인이 되어 있는데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먼 사람 쳐다볼 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는 눈썹을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근이 계속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두근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봅니다 그러면 눈이 굉장히 짓눌려서 작아 보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래카메라로 찍혔다 아니면 몰래카메라로 영상을 찍혔다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낯선 모습이기 때문에 아 저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거울로 보는 얼굴하고 또 김치 하면서 찍히는 얼굴하고 누가 몰래카메라로 찍히는 얼굴하고 또 남이 나를 보는 얼굴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의 가장 큰 원인은 눈썹의 위치 김치 할 때는 눈을 크게 하고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먼 산 쳐다보고 있거나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찍힐 때는 이렇게 하고 찍히기 때문에 영 다른 눈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얼굴에서 전두근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눈썹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길이가 이렇게 구겨져 있게 되면 이마가 좁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술 앞팀, 뒷팀, 밑팀, 위팀, 풀팀을 해서 눈이 어마무지 커졌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눈썹이 쫙 내려오게 되면서 이마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게 되겠습니다 즉 성형을 하면 할수록 눈이 커지고 눈이 커지면 눈썹이 내려오고 눈썹이 내려오면 이마가 넓어지고 또 이마에 필러를 맞는다던가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이마가 볼록하게 확장이 되면 이마는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눈썹을 올리는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마 거상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고전적인 관상절개 이마 거상술 또 1990년대 중후반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시작된 내시경 이마 거상술 이런 것들은 이 위에서 이마를 이렇게 올려서 눈썹까지 이렇게 올리는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마가 좁은 사람에게는 아주 최적의 이마도 넓어지면서 눈썹도 같이 올라가는 최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어라인이 관상절개 이마 거상술에서도 올라가게 되고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의 경우 쌍꺼풀 수술해서 눈썹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썹이 내려오다 보면 당연히 눈썹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의 이마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하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뭐 한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세였고 또 쌍꺼풀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눈썹이 내려왔다거나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현대에 들어서는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이제 몇십 년 있으면 100세까지 높아지게 되고 또 쌍꺼풀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쌍꺼풀을 받으면 눈썹이 내려가서 이마가 넓어지고 또 나이가 60대 70대 80대 되면 노화가 되면서 또 이마가 넓어지고 헤어라인이 뒤로 이렇게 리세션 이렇게 되면서 이마가 넓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마주름을 해보세요 하면 여기 주름진 피부는 전두근이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얼굴입니다 얼굴 그런데 이 전두근 위쪽에 이쪽은 주름이 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앞면 근육이 없는 거죠 앞면 근육이 없는 부분은 두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뭐 한 빠르신 분은 50대 이후 정도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주름이 지는데 여기는 빤빤하게 두피가 얼굴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피인데 두피가 다 얼굴로 보이게 되니까 얼굴이 더 커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이마가 넓어진다고 했는데 그 넓어지는 부분이 이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 이마는 경사도가 이렇게 딱 선 반면에 위쪽 이마는 경사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점점점점 넓어지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흡사 남성형 탈모증 대머리죠 대머리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마가 이렇게 뒤로 경사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남성스러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눈썹 거상을 하면서 이마를 축소하는 이마축소 눈썹 거상술 이마축소 거상술을 개발하여 수술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넓어지는 면을 해결하고 또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썹이 내려온 부분을 또 해결하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이마의 경사각도가 뒤로 누운 이마의 경우 이마축소를 하고 윗 이마의 지방이식을 해서 이마의 경사각도를 이렇게 애기처럼 하게 해주면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이마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마축소 거상술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